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블리, 김하나입니다. 제가 요즘에 먹방의 대미를 들려서 향깽을 가지고 왔어요. 뭔가 향깽 먹는 소리가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도전해 볼게요. 먼저 이 팥향깽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먹어볼께요. 손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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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먹ERS 하나 드세요. 손톱. 초콜릿 방금 이 안개기가 목에 잘 못 넘어갈 뻔했는데, 그래서 재채기가 나올 뻔했는데 무사히 넘겼어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은 밤양갱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밤양갱. 근데.. 둘 다 달아서 그런가.. 두 맛의 차이는 잘 못 느끼겠어요. 밤이랑 밭이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뭔가 씹히는 걸 먹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뭔가 양갱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다시 먹어볼게요. 뭔가 씹히는 게 있는 게 확실합니다. 밤.. 밤이 씹히는 건가? 여기 하얀색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밤인 것 같아요. 맛은 뭔가 씹히는 게 없었는데.. 밤은 씹히는 게 있네요. 아.. 여기 써있어요 여러분. 달콤한 밤이 쏘옥이라고 써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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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잘.. tangicate게 кра야 halten선 그래서ii이 더 ек어났어요 sitten 마지막에 매콤해 추첨을 너무 dancers 연속으로 양갱을 두개나 먹었더니 혀가 마비된 것 같아요. 연속으로 양갱을 두개나 먹었더니 항상 등장하는 레몬동 사실 양갱을 떠먹을 자신은 없고 지금부터 스타넛 떨어볼까요? 제가 ASMR을 원래 좋아하고 원래 많이 듣고 보는데 그래서 항상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아쿠나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서 마이크나 조명을 구매하게 되면서 이왕 하는거 ASMR도 같이 해보자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서툴 수도 있고 소리가 막 예쁜 소리가 안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편안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발전에 나갈테니까 지켜봐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ASMR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 브이로그 ASMR 안무 영상 등등등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하고싶은 것들인데 제가 ASMR은 뭐 어 어 다사다난하게 시작을 했고 브이로그도 해보고싶은데 그냥 일상 브이로그 말고 그냥 일상 브이로그말고 여행 유튜버처럼 여행 갔을때 영상을 많이 남겨놓고싶어요. 제 직업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일도 많고 해외에 나가는 일도 많았었는데 그럴때마다 사진이 남는거라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영상으로 좀 남겨보고싶어서 제가 평생 이 일을 할건 아니니까 이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영상으로 조금 남겨놓고싶더라구요. 그래서 브이로그도 하고싶은데 어 핸드폰으로 제가 촬영을 하고있거든요. 제가 노트9으로 촬영을 하고있어요. 근데 브이로그는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찍어야하고 ASMR이랑은 다르게 조금 활동적인 그런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용 짐벌을 사야하나 그게 요즘 최대 고민입니다. 가격대가 정말 전차만별이더라구요. 제일 싼거는 68000원 이런것도 있고 거의 10배에 달하는 가격도 있고 근데 사실 제가 뭐 엄청 전문가 이런것도 아니고 완전 초보자의 인문자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걸 사야하나 싶기도 하다가도 너무 저렴한걸 사면 어차피 계속 쓸건데 또다시 좋은걸 찾게 될까봐 그게 최대 고민입니다. 그게 최대 고민입니다. 요즘 사실 얼마전까지 제일 고민은 머리를 단발로 하냐 긴 머리로 하냐 제일 고민이었는데 최대 고민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고민이나 걱정은 고민이나 걱정은 원래 하면 할수록 늘잖아요. 요즘 제 인생의 모토는 생각하지 않고 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ASMR도 도전할 수 있었던거 같아요. ASMR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몇년 전부터 했는데 뭔가 이제야 하게돼서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차피 이렇게 이왕하게 된거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셔야 해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제가 소리도 열심히 연습하고 시각적인 팅클도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들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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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